안녕하세요. 또보닝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구성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희은님께서 구매를 해주셨어요. 희은님은 총 만원치를 구매해주셨는데 택배비 포함해서 만원치라서 6,000원치가 원래 들어가는데 2.5배로 해서 15,000원치가 들어가게되요. 근데 희은님께서 정말 콜거래를 해주시고 원하시는것도 안말하시고 해서 덤을 많이 넣어봤어요. 먼저 이렇게 제출처 수봉투가 들어가요. 이거는 거의 덤식으로 제가 넣어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수봉에 넣어가지고 소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저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수봉에 넣어봤는데 수봉이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 받은 수봉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먼저 수봉에 들어간 것들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면 먼저 토끼의 농장인스 한 세트와 그 다음 제출처 하트인스들이 모두 한 세트씩 들어가게 되어있구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휘인님 7초 메미니스까지 해서 여기는 총 이렇게 다섯 세트의 인스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포장을 해줄게요. 이거 좀 이따 마감은 제가 영상을 다 찍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금방이랑 똑같은 수봉 다른 쪽을 접어줬는데 너무너무 예쁘더 여기는 이렇게 푸짐하게 들어가 있는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영상을 찍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도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이렇게 블루베리청 한 세트 의사가미 한 세트 보드타는 수수 한 세트 꽃놀이 수수 삼각김밥 그 다음으로 요거 그 다음으로 요런 크레이프 그 다음으로 요런 다람쥐 탈까지 해서 여긴 요런 식으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나중에 포장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요렇게 넣어주었고 총 요렇게 해가지고 휘인님께서 구매해주신 만원봉이에요. 요렇게 만원입니다. 그 제가 넣어드렸던 소방투 빼도 15,000원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푸짐하게 넣어드렸고 그 다음 요런 식으로 제 쿠폰 한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 덤으로는 요거 상우님 퓨터 요런 귀여운 인싼 세트를 제가 넣어드릴거에요. 총 요렇게 해서 휘인님께서 구매해주신 태풍 마음봉이고 구매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안녕!